음악 건강해지는 맛이야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활동량이 많아져서 그런지 체력 소모가 심해 피곤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급격히 커진 에너지 소모로 인해 자칫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앙팡 성장보경 성장기 어린이 홍삼 영양제로 아이들의 튼튼한 성장과 건강한 면역력을 만들어주세요. 앙팡 성장보경 성장기 어린이 홍삼 영양제를 개봉해 볼게요. 한 박스에 10개씩 총 30포가 들어있어요. 앙팡 성장보경은 6년근 국산 프리미어 흑삼을 엄선해 3중 3포로 증삼 배합했어요. 또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집중 케어가 가능하도록 4중 기능성 핵심 원료와 깐깐하게 엄선한 10중 부연료를 배합해 성장기 아이들이 섭취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앙팡 성장보경은 20ml 흑삼형 파우치로 되어 있어요. 주 원료인 홍삼을 배합해 좋은 유효성분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흑삼 제형으로 만들었어요. 홍삼하면 쓴맛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천년 요구르트 향을 배합해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어 좋았어요. 또 파우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섭취할 수 있었어요. 천연 요구르트 향이라 그런지 아이가 거부감 없이 잘 마시더라고요. 소중한 우리 아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료부터 완제품 출구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 아래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인 GMF 임증을 받은 제조사에서 생산해 더욱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어요. 건강해지는 맛이야 한창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체력소모가 큰 아이들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고 침침내 먹어야지 아이 혼자도 매일 한 포씩 잘 챙겨 먹더라고요. 항팡 성장 복용 성장기 어린이 홍삼 영양제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튼튼한 성장과 건강한 면역력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